인기, 화이팅! 1호 2호 1호 2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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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해 다시 해줘 오늘 경기 승리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그 연습감 치르면 다 합격이 거부하죠 여기까지는 안될거고 조종해보고 싶어요 으악 뭐하라고요? 다음 경기 많이 보러와달라고 저희 팀 꼭 응원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 바이바이 오늘 경기 승리 소감 결승 가게 된 소감 한번 해주세요 네? 오늘 너무 어려운 경기여가지고 아 조금 제 역할도 못 도와주는 것 같아서 지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내일은 진짜 잘해가지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다 성공하셨어요 내일 진짜 우승 가자 파이팅 파이팅 안해요 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주에 절수 같으니까 우승해야죠 아니야 우리는 기대에 욕심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아니 열심히 하는데 몰라 난 그냥 열심히 할 거야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은 몰라 우리 목표는 달성했는데 목표가 자꾸 높아지는 기분이긴 한데 최선을 다하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래요 10승 감수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내일은 더 힘내서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이겼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뻐요 그럼 내일 결승 가고 내일 결승 우승해야죠 결승까지 갔는데 우승해야죠 파이팅 신경제를 뒤에서 많이 내시고 본인들이 가르치십시오 대현입니다 하이 뭐 그 그 그 그 그